시간을 보내고싶어 요리하면 직빌레 아이 귀찮아서 생략님 감사합니다. 꼭 소리가 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사일런트 도네. 무겜각. 발화 무겜각. 갓 파워들 다 나왔네. 하지만 카드가 받쳐줘요. 아이 초코님 같습니다. 벽돌 대검. 발화 대검. 아이고 진화가 나오네. 일단 제거할 거야. 타격은 지워야 돼.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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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 너어거. 갑격파. 아 분도 넣을걸? 방패병 게임 졸라 잘하네. 하지만 내가 이겼다. 이겼다. 그램저스. 어포. 무감 어포. 무감 어포 터락. 무감 타. 지금은 천장. 무감 어포. 무감 어포. 무감 어포. 네. establishing 지금 4강어로 대체되었다. 대충 적폐 캐릭이라는 내용. 에이, 분노 강화 안됐네. 이 감각 좀 힘들 것 같고 현류나 쓰자. 4강어로 대체. 5강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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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와우 재물화용 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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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어피 룬피전장 가자 팬척도 의미있게 쓸 수 있고 화형 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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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되겠네 졸림 빠지고 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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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저거 뭐냐 저거. 암튼 그거 안 나왔어. 난관. 난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끝나겠지. 펜초가 끼고 가자. 개꿀. 마트로시카 절힘. 무감 절힘 타락. 무감 절힘 좋을 것 같은데. 무감 절힘. 아씨. 아아 안 나오네. 아. 파형 소련아. 아. 기사의 생 말고 난관 극복 주세요 난관 극복 수리건 아니 저거 어디갔어 저거 똥형 어디갔어 위압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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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이렇게 할까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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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로 경로 썩 공격 꼼바 노가리니까 두 장 변화하자 아허 좋은 거 잘 놔네 잘까 그냥 대먹질 못한 놈들 아멘 아 아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관 할까? 왕관도 할 것 같은데. 달팽이. 이제 뭐 발이라도 찾아야 되나? 눈피가 참 좋아. 포식사가 왜 밑에 있냐? 도박 치기. 이본바. 이제 드로우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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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폭풍이다. 병폭풍이다. 병폭... 병폭 무감 말고는 널 건데. 병 안 넣을래. 타격을 지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병폭풍 CARM 병폭풍 공폭풍 10t 공폭풍 어지러움 즉석 트루 가능해 방호도도 좀 게이득 아니 저거 때리라고 저거 아오 깨시더려 깨시 그래 만족 킹매랑 갔날 진화는 없긴 한데 대충 어둠의 포옹으로 비슷하게 쓸 수 있겠구만 두꺼만 내 흥 흥 흥 흥 흥 아 소스 가방... 가방 너무 좋다 깃 한번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사막에서 상점 보고 여기 여기로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화나 조금 더 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타... 그런 의미에서 과도자 잡기는 되게 편한 덱이네.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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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개석 먹어봤자 저거에 빠짐 저거 뭐냐 저거 혈류에 빠짐 쉿 의지러움 좀 쳐주셔 어지러움이 달다 어지러움이 달다 보스 전할 때 뭘로 잡지 난 타 좋다 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i 아 전체 강화 멤버십 앞으로 쓸 돈이 멤버십 가격보다 많으면 사는게 이득이죠 어둠의 봄 더 이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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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바로 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댁 이렇게 셌었어. 펜촉 좀 아깝네. 후고새도 안 나는데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어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 보쉬가 귀걸고 싶다. 음... 핸드 너무... 타랑이 저렇게 늦게 나오냐. 타랑 막상이네. 네, 게임이 이라서 안 돼. 네, 게임이 이라서 안 돼. 진행을 하면은... 소쉽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심장 잡을 때도... 다 쓰면서 가야 되나? 타락을... 타락을... 타락은 바로 써야겠네. 근데 딜... 딜이... 절힘으로... 다 커버가 될 란가 모르겠네. 포션은 저 두 개가 좋을 것 같으니까. 제거나 해야겠다. 아, 제거할 것도 없는데 근데. 아, 숟가락. 아, 아깝긴 하네요. 숟가락이 딱인데. 지금 되겠어. 숟가락 딱. 숟가락 진짜 아쉽다. 숟가락도 돼. 이기기서 힘들 것 같긴 하다. 유á Wyohну... 皇osi. exposed. iyah. 다 sus. 외세. 어머니. 갔다. 슻 reduce. 침. 무감각이 안 나왔어 또 안 나왔어 전등 태울 거 하나라도 더 들고 갈까? 장작 아니야 장작 야 어떻게 시킬 카드가... 아 잠깐만 아 드로크지 않네 이건 좀 크지 같은데 아 이거... 상태 이상을 못하네 무장해제는 그냥 털어야겠다 저것 어차피 쓰지도 못하네 됐으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짝 애매하네 살짝 애매한게 아니라 좀 많이 애매하네 전체 4방어 부상 4방어 하면은 잡았네 잡은 거래 아 아 아 아 아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난다 잘 먹었습니다 무감타가 확실히 좋구만 타락이 확실히 좋은 파워카드야 뭔 소리야